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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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서로의 핸드가 들켰어요 마구 삽이로 또 들어갑니다 반 반 또 아사리 반 나옵니다 일단은 전송이 잡고 가요 가겠죠? 잡고 가는데 올인 10번 플레이어 올인 올인 10번 플레이어 올인 겁나 올인밖에 할 수 없었으면서 멋있는 척 코리아 체크 leader chain 3way block 와 몰라요 이거 4-5-4 체크 챕 와, 핀 나세요, 핀? 3번 플레이어 챕, 9번 플레이어 챕입니다 리버 컷 3번 플레이어 챕, 9번 플레이어 챕 맞았나? 카조벌 킹하이 와 챕이네 허송현, 촌송이가 네, 챕챕이에요 챕챕 또 한 번 살아나는 허송현입니다 진짜 안 먹는다, 다 5번 플레이어 허송현, 엄청나게 유리해진 상황이 있어요? 아, 지금 허송현 유리해요 무림인데 영어인데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생각이 다르죠 아, 여기도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연두, 연두, 연두 연두 2번 플레이어, 올인 어? 아, 여기서 올인 들어갔어요 제이 비꼬 올인 호송현을 가져오면 여기 홀드 아, 이걸 왜 근데 몰라요! 천둥이가 자르면 뒷골이기 때문에 천송이 무조건 버려요, 지금 포탈 16800 와, 여기에서 만약에 천둥이가 이긴다면 야, 어무지리 중에 최고로 허송현 올라갑니다 에이스 10 다이아입니다 에어적 올인 파트너 플러 에어적 어머 어머. 3개. 줄 줄 줄 줄 줄 줄 줄. 줄. 양차야. 양차야. 2, 7. 근데 또 플러시 뽀뿔이에요. 아 뽀뿔. 3, 3. 레버 칸. 야 여기서 허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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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허종현 올라갔어. 지금 천정보 올라가기 문제가 아니에요. 허종현 올라갔어요. 허종현 올라갔어요. 허종현 올라갔어요. 이게 모성일이고. 모성일.